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2차 대표 회담도 성사가 된 상태입니다.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네. 우리 조승래 의원 지역구는 대전 유성갑 지역.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출퇴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국감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어제는 못 데려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논평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일말의 기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당 대표는 민심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한 국정 현안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각한 민생 문제라든지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든 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위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고 저도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회동을 하고 회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면담을 하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도 않고 그 회동에 참여했던 여당 대표는 당초에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비서일장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당연히 현장에 없었던 비서일장은 회담 분위기를 얘기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고 그 회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은 민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와 여당에 대해서 조차도 상당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와서 그 면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 회동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회동 관련해서 사진을 풀 한 것을 보면 경례를 산책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런 사진들을 두 장을 보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두 장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탁자를 이렇게 짚으면서 한동훈 대표를 노려보고 있고 보통 그렇게 3명이 회동을 하게 되면 원탁에서 보통은 하죠. 그런데 이런 탁자를 해서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고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를 동급으로 노면서 하는 처음부터 대접이나 의전 자체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회동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었겠죠.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동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들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경청했고 또 설명할 부분 설명했다. 그리고 당장 즉답을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이 공식 대변인으로 논평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 하나만 한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회동을 제안하고 독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얘기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인가를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다음에 의료제 문제라든지 여야의정협의체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에 올려서 건의도 하고 전달도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즉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돼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단칼에 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간에는 적어도 대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조차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라고 단칼에 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 면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좀 받아갖고 와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 일종의 응원 메시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 당대표 면담을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속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민심을 좀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회동 전날 제가 두 개의 논평을 제가 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국정기조를 좀 전환해라.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낸 바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소위 친윤이라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 서로 밥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그나마 그냥 부분적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 가서 전달 좀 잘해줘라. 그게 저희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실제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냐 대통령이 있는 거냐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치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면담은 있었고 그런데 면담 전에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다 예정돼 있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깜짝 발표처럼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하기 직전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요? 일단 그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한동훈 대표하고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대화를 수시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전화 통화인지 문자든지 어쨌든 소통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어제 제안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서로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최고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거고 그러면 상당히 숙성이 좀 돼서 그러니까 숙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서로 소통하셨던 것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서로 두 분이 공감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왜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지율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그리고 공무원사의 분위기, 정책의 집행 등등 모든 측면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정무상태라고 하는 지적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 한 명이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실패로 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정 동력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정운영 변화 좀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안심하고 생업에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충정에서 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그거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곧 협의가 있을 겁니다. 11월 15일, 25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에 만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각 대표들은 또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니까 두 분이 일정을 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전, 후는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여야 대표회담 때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합의된 거는 여야 공통 공략을 실행하는 협의체 구성하자. 이거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합의였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곧 공개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당의 정책위 의장, 우리 당의 진성준 의장과 김상훈 의장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 있었고요. 관련해서 곧 민생정책 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챙겨 나가겠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입법과 예산 시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아마 국권 끝나는 즉시 구성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합의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감을 보면 뭐 사실 정책 국감 열심히 국회의원들은 준비는 했지만 또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정책 국감하는 상임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언론이 자꾸 그런 것만 보도해서 그런지 국민들한테는 역시 정쟁 국감,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지적들 많잖아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지적은 일부 또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의 주요 이슈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이 워낙에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상임위에 또 걸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불가피한 면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국정감사는 또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에 정부의 1년 동안의 업무, 또 집행, 또 정책, 예산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 정문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밝혀내지만 예를 들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는 팀웨프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라든지 아디다스나 이런 기업들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결책도 제안하고 또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언론은 아무래도 국민이 관심 많이 갖는 부분 주로 보도하게 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국간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예상 국회가 되고 그리고 입법도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공통공약을 우선 이행해보자고 하는 그런 여야 대표 간 약속도 좀 실현이 되는 이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그렇고 11월 2일인가요?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애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보도가 되기로는 겨울 패딩을 준비했다. 그러면 겨울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겨울 패딩을 준비한다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또 당연한 것이 저희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저희들은 국회에서 계속 특검 수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각오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1월 2일 날 집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감사 보고대회 형식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럼 그 시기는 당연히 11월 2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규탄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확인되고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11월 2일 날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거는 지금 세 번째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제2의 요구권을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제2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재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미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특검법이 제출된 상태이니까요. 국감이 끝나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럼 뭐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겠죠.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니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적어도 11월 중에는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난번에 4명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4명의 이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보면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용하고 결단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결단할 문제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개파 간의 몇 명이 되냐 몇 명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이 진실 규명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좀 수용해서 저는 특검법을 찬성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대통령 제의 요구를 행사했을 때 찬성시키자. 그렇습니다. 표결해서 관철시키자.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동참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아무 의혹도 없는데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특검을 수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거야말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 입증을 하는 것일 텐데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 국감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항고가 되면 고등검찰에서 이걸 다룰 텐데 이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것이고 항보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배당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말대로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는데 적극적인 수사지휘권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번에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의사에 대한 수사 과정이 부실했고 또 무혐의 처분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브리핑 시비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청구했다고 하고 거주지가 포함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지적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의사가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냈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에 명운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도 없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되어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인가요? 그 3명에 대해서 체제원 부장검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했던 이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위법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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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